안녕하세요. 싱싱매입니다. 바빴던 겨울 시즌을 보내고 모두를 기욱둘 하시어 한가한 때쯤 저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호련히 치앙마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남방을 지나 풀에 쪽으로 약 190km쯤 있는 띈타이 커피집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카페의 입구가 예뻐보이네요. 카페의 입구가 예뻐보이네요. 카페의 입구가 예뻐보이네요. 아메리카노 롤. 아메리카노 롤. 남단 똑같이. 사시파. 사시파. 푹이네. 어... 카페를 한번 휘윙 둘러 보겠습니다 모두 목적건물로 되어 있군요 이 지역이 티크나무산지라고 합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여행객들이 많이 없어서 인지 한가한데 그래도 제법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주문은 꽤 넓습니다 1,2층으로 꾸며져 있네요 한가위에 공격건물로 되어 있군요 이 지역은 흥미를 위해 지켜주신 모든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흥미를 위해 지켜주신 모든 곳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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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길에 예쁜 건물들을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다시 불의 쪽으로 38km 쯤 달리니 전에도 몇 번 와본 유명한 왓프라더스톤 몽콘키위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무척 깁니다. 특히 이곳에는 와불상이 가장 멋집니다. 사원은 굉장히 예쁘고 장엄하며 매력적이며 넓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유타야 왕조의 나레수완 대왕과 돈부리 왕국의 탁신왕의 기념상을 새로 조성했답니다. 불의 시내로 16km 쯤 들어와 첫날 숙소 반찬 홈스테이에서 하루를 묵으려 합니다. 한 가족이 모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혼자 있으니 부행하네요. 단돈 400받에 한 가족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이 꼭 화장실하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 가지고 오셔서 식사적으로 다 해주신 홈스테이 아이들부터 잘 수 있는 정대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오셔서 쉬고 가집니다. 치앙마일 벗어나 풀의 주까지 약 200키로를 달려 몇 군데 들려서 천천히 내려와서 하루를 쉽니다. 내일은 아침에 라운드를 마치고 오래전에 알았던 풀에 살고 있는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 근무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곧 기국길에 오릅니다. 1년에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할 일들을 정리하고 두 달쯤 지나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